이번 시간에는 자기부상 초전도체의 열분의 흑연을 가지고 실험해볼까요? 자기부상, 열분의 흑연판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로 작동하며 자석은 다른 극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자석 귀에 흑연이 뜨게 됩니다. 제품 구성으로 자석 8개, 흑연판,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험 방법입니다. 1. 흑연을 자석 위에 살포시 올려놓아요. 2. 자석을 조심히 돌려보세요. 3. 자석을 조심히 흔들어보세요. 4. 흑연을 자석 위에서 살짝 눌러보세요. 5. 다양한 각도에서 떠있는 흑연판을 관찰해봅시다. 5. 다양한 각도에서 떠있는 흑연판을 관찰해봅시다. 자기 부상 초전도체의 10분의 흑연을 가지고 실험해보았습니다. 채원과 학생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